완도존복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좀 완도존복이구요. 정말 지금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복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심리도 많이 나가고 있구요. 그리고 무한뻘락지입니다. 뻘락지 가격이 저번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낙지 무한뻘입니다. 그러면 갈치속젓도 많이 나가고 있구요. 500g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전하고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살이 굉장히 포동포동하고 맛이 좋은게 특징입니다. 바지락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역줄기입니다. 국제사 햅미역줄기구요. 미역줄기가 굉장히 상태가 좋은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역줄기를 물에 뿔린 모습을 촬영해봤는데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걸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미역줄기 철이다 보니까 미역줄기 볶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밥반찬이 됩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구요. 그리고 정말 좋은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도 미역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역줄기 주문이 정말정말 많습니다. 왜냐? 너무 좋거든요. 받아보시면 아실거에요. 그만큼 너무 좋습니다. 미역줄기는 이렇게 소금에 버무려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상급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염장 쌈다시마 4킬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염. 정말 맛있구요. 그 다음에 곱창돌김이다. 하입처리된 곱창돌김이구요. 지금은 거의 다 하입처리된 곱창돌김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드셨던 분들 아실거에요. 정말 맛있구요. 두툼하고 밥에 싸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완도 노아드 파래김이구요. 파래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구요. 검미역입니다. 완도 검미역 최상급이구요. 아마 받아보신 분들 아실거에요. 미역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손오가 높습니다. 미역 자체가 정말 부드럽구요. 미역이 정말 맛있습니다. 미역국이나 냉국이나 아니면 초부침에 드셔도 맛있습니다. 완도 보길동 건더시마입니다. 완도 건더시마시구요. 그 다음에 국내산 간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국내산 간고등어 대사이즈가 간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아마 드셨던 분들은 아실거에요. 재구매가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간고등어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 코다리도 굉장히 싱싱합니다. 가공은 국내에서 했구요. 코다리는 코다리찜에 드시면 맛있습니다. 왕특대 부세굴비입니다. 중국산이고 가공은 국내에서 했습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화산 육젓입니다. 육젓이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게 특징이구요. 정말 싱싱합니다. 그리고 신화산 추젓 3키로씩 당겨져 있습니다. 신화산 추젓이구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는 추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새우젓입니다. 신화산 북새우젓도 김치에 갈아 나오면 김치가 시원합니다. 며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 판매합니다. 5키로 10키로 단위씩 판매하고 있구요.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